어떻게 됐어? 찾았어? 네, 찾긴 찾았는데요. 중간에 바꿔치기를 한 것 같아요. 정유서 씨는 없습니다. 알았어. 다시 한번 찾아봐.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돼. 알았어? 현주 엄마. 괜찮아요? 아무 일 없어요? 아무래도 저 법정에 못 나갈 것 같아요. 안 가도 돼요. 안 나가도 되니까. 괜찮은 거죠.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? 네. 약속 못 지켜 미안해요. 이해해 주세요.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. 현주가. 현주까지는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. 저 재생을 욕하는 선생님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아무 일 없으면 된 거예요. 제가 너무 무리하면 부탁을 한 거예요. 절대 다시는 그런 부탁 안 할 테니까. 절대. 범죄원 일만 없게 하세요.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안 합니다. 네. 네. 그럼. 하... 하...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였죠? 하... 비행기 꼭 타. 안 타면 그때 나 책임을 먹었죠. 하... 절대... 절대... 그냥... 그냥 안 둔다. 개지까봐. 안 cái... 그 지 procedimentos이 있어요. 안 타면은 저 화장실을 보았어요. 하... 이거 저ance요. 在dade,